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겨울이 지금 한창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추억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영화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추억에 물들어가는 황혼이에요. 영화 노트북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노트북에 보면 할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거든요. 그러면 치매가 요새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치매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뇌의 기능이 점점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츠하이머도 있고 또 혈관성 치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치매 환자 중에 70%를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예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할머니가 바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기억력이 일단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게 내가 건망증이 심해. 혹시 치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억력만 안 좋다. 이거는 어떤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현상.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계산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에서 일상생활이 안 될 때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 치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치매에 진행 순서가 있는데요. 초기, 중기, 중증이에요. 여기 영화에서는 할머니가 아무래도 중기와 중증의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초기에는 일단 건망증이 시작이 되고요. 초기에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면 나도 건망증 심해. 너만 치매한 거 아니야. 나도 깜빡깜빡해.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기로 가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 좀 건망증이 심한데 좀 이상하다.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그러고 나서는 점점 더 깊이 갈수록 모든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는 거죠. 깜빡은 둘째치고 행동도 이상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중증 정도가 되면 말하는 언어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치매지면 이 소리밖에 안 낸다고 하고 또 밥을 우리가 먹잖아요. 밥을 먹어도 밥 먹는 방법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그래서 대소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기로 가면 24시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산병원의 한 교수님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치매를 좀 늦춰줄 수 있게끔 예방하는 차원에서 젊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진인사 대천명을 외우래요.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침해 예방할 때요. 진담나게 운동해라. 그리고 인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피운다면 끊어라. 사 사회활동을 많이 해라. 대 대뇌활동을 해라. 또 천박하게 술 먹지 말아라. 명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해라. 사실 우리가 신체활동을 열심히 하면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온몸에 건강해지고 뇌가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물질이 쌓이지 않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계속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 이렇게 쓰기라든지 보기라든지.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하는 말이 라디오가 더 좋다는 거예요. TV보다는. TV는 보잖아요. 그런데 라디오는 들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속에서 상상을 하니까 TV보다는 라디오를 듣거나 보고 듣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치매의 줄거리는 뭐냐면 그냥 치매 걸린 할머니를 끝까지 할아버지가 잘 케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치매를 하면 모든 걸 다 잃잖아요. 기억력이 사라지고 그러긴 하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뉴스에 나온 게 있는데 치매로 완전히 기억을 잃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아내한테 다시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아내에게 또 말 그대로 반한 거죠. 그래서 다시 아내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을 두 번째 결혼을 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한국에서도 91세의 요양보호사가 되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네.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간병을 해주고 싶다고 그 치매 걸린 아내를 위해서 91세 따신 정말 이 현대판 어떤 그런 사랑의 절정체가 아닌가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된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제가 글을 하나 딱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성공의 이유가 평생 한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배경으로 했어요. 실화를 배경으로 했는데 이 작가가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장인 장모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실제로 그 장인 장모가 장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장모님 만났는데 사랑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내하고 있었던 일을 저녁마다 일기를 쓴 거예요. 사소한 대화까지 싸웠던 이야기까지 모든 걸 다 썼어요. 그거를 보고 그리고 치매 걸린 아내에게 매일매일 가서 기억을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매일 일기를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소설로 나와서 바로 영화화까지 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실화를 배경으로 했는데 이 영화 모든 영화가 그러듯이 첫 장면은요. 영화의 전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알려줘요.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황원이 펼쳐져요. 제가 이제 주제를 황원으로 정했잖아요. 그 노을이 막 붉게 물들어있는 황원이 배경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요. 그리고 노를 저어가는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노를 저어가는 멀리서 그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새가 날아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황원 그림 그려지시죠. 황원이 펼쳐지고 노을이 어스름하게 내려있고 빨간색의 그런 황원에 노를 저어가는 남자 그리고 새가 날아가는데요. 그 새하고 노저는 남자가 어딜 향해 가냐면 큰 저택이 있는데 흰색 저택이에요. 하얀색 저택에. 그런데 그 창틀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봐요. 그 장면을. 그런데 영화에서는 누가 내려다보냐 할머니가 내려다보는데 바로 이 주인공이 엘리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내려다보는데 그 남자 노 젓는 사람과 새가 그 할머니를 향해 날아 들어가요. 이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배경이 아름다운 어떤 황원과 관련된 러브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암시를 주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 바로 그런 사랑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침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 가족 간의 그런 사랑과 어떤 존중이 나와요. 그래서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할아버지의 그런 사랑과 헌신 이야기가 나와요. 영화 중간중간에 걸쳐서 계속 아름다운 시 한 편이 나와요. 굉장히 좋은 시거든요. 그 시도 좀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첫 장면이 그렇게 황원이 어스름하고 새가 날아가는 걸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나는 보통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대사에서처럼 내가 한 여자를 깊이 사랑했으니 내 인생은 정말 눈부신 성공을 한 셈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거의. 근데 다 성공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랑을 하나 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할까 근데 여기 보면은 평생 영혼을 바쳐 평생 한 여자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영혼을 바쳤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주어야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할아버지는 결혼을 했을 때 아내를 위해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도 벌었을 것이고 자식을 낳으면 열심히 사랑도 해줬을 것이고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내 사랑을 돌아다 봤을 때 아 나는 이 정도면 사랑에 대해서 내 아내를 정말 영혼을 바쳐서 사랑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이리 저 정도 어떤 황혼이 된 나이에 나는 내 아내를 진실로 사랑했다라고 할 남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아마 드물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랑의 그런 실천을 하신 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면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요. 원래 지병이 있어요. 지병 약간의 그 치료를 받고 어디를 향해 가냐면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가요. 할머니는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왜 찾아가냐면 책을 읽어주려고 노트북을 들고 다녀요. 책을 읽어줘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가요. 근데 여기서 영화에서 뭐가 있냐면 보통 치매 걸리신 분 우리가 살짝 이 사람은 치매니까 뭘 모를 거야 라고 살짝 무시할 수도 있어요. 대놓고 무시는 아니지만 좀 약간 은근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요. 배울 것이 간호사도 그렇고 할머니는 굉장히 존중을 해줘요. 하다못해 치매인데도 불구하고 의견 물어보고 기분이 어떤지 다 설명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 이야기를 들려줘요. 가장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노트를 켜놓고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노아와 엘리의 만남의 첫 장면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아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첫 장면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노아라는 청년은 시골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잠깐 휴가차 방문한 엘리라는 여자한테 한순간에 말 그대로 홀딱 반해요. 뿅 가요. 그래서 반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그림이 10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10대니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보고 반해서 나랑 춤추자고 하니까 여자애가 거절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저렇게 화면에서처럼 어떤 다른 남자랑 관람차를 타요. 그런데 이 노아가 달려가서 관람차에 매달려요. 안고 매달리고 해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엘리한테 여자친구한테 나랑 데이트 안 하면 나 여기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이 되세요. 지금 10대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저 당시 배경이 1940년대예요. 그런데 이 남자애의 용감한 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용감하고 무모한 거예요. 도전을 합니다. 남자애의 그 힘은 자신감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전체를 걸쳐서 자신감하고 말로 정말 사랑을 쟁취한 노아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뛰어내리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여자애가 승낙을 해요. 그래서 보면서 10대니까 가능한 용감함. 그리고 말로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 제가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아는 일단 가난해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엘리는 부잣집 딸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잣집 딸인데 예를 들면 쏘나기 같은 우리 한국의 소설 있잖아요. 쏘나기 같은 가난한 시골 청년 꼬마아이와 이렇게 부유한 딸내미의 그런 애정 어린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와 엘리가 어떻게 됐냐면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데이트를.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만나요. 길에서. 만났는데 여자애가 튕기는 거예요. 나 데이트 안 해. 너랑 할 생각이 없어. 이러니까 이 남자애가 뭐라고 하냐면 쫓아가면서 이 남자애의 직업은 뭐냐. 목재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여자애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허름하게 보이는 남자애가 너한테 와서 데이트 신청을 하지? 너는 나를 모르지? 하지만 나는 나를 알아. 나는 한 번 빠지면 푹 빠지는 스타일이고 한 번 빠지면 안 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자신감에 찬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여자애가 큰 호감이 가잖아요. 쭈물쭈물하고 이런 남자보다는 박력 있는 이런 모습에 살짝 호감을 느껴요. 그리고 우연이 또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남을 해가지고 영화를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둘이 같이 걷는 장면이 나와요. 걸으면서 되게 중요한 게요. 사랑이 싹트는 배경인데요. 여자아이의 마음을 딱 터치를 해요. 여자아이는 따뜻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의 딸을 위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피아노 배우고 라틴어 배우고 프랑스어 배우고 굉장히 빠듯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너는 뭘 하는 거가 가장 좋아? 좋아하는 게 뭐야? 물어보니까 여자애가 잘 몰라요. 한참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자유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도로에 누워보라고 그래요. 갑자기 차 다니는 도로에 누워보라고 하니까 여자애가 안 누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남자애가 그게 너의 문제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거. 하고 싶은 일 해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남자 주인공은 여자아이의 마음을 딱 건드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시발점은 통하는 거잖아요. 일단 말이 통하고 마음이 싹 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애가 노화가 굉장히 로맨틱해요. 일단 용감했죠. 그다음에 마음 터치하는 그 스킬이 있어요. 영화는 굉장히 순수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랑 같이 춤출래? 라고 해요. 배경이 없잖아요. 영화, 음악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부르면 되지 하고 본인이 춤을 같이 추면서 노래를 흥얼거려요. 여기에서 배경음악이 깔린 게 뭐냐면 I'll be singing you예요. 이 노래가 처음에 빌리 홀리데이 노래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노래가 배경으로 깔리는데 이 음색이요. 빌리 홀리데이 음색이 굉장히 슬프고 애잔하고 굉장히 짠한 그런 음색이 약간 거친 듯하면서 굉장히 슬픔을 자아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는 이들의 사랑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하지만 결코 이게 성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이 빌리 홀리데이 배경은요. 이미 14살이 됐을 때 엄마가 14살에 이 빌리 홀리데이를 낳았고요. 아빠가 17살 기타리스트였어요. 근데 빌리 홀리데이가 14살, 15살이 되기 전에 이미 이 빌리 홀리데이 흑인 여자 건데요. 이미 두 번의 투옥을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성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더니 불량이라고 너가 행동이 안 좋아서 그런 불량으로 투옥이 됐고 또 매춘 행위를 한다고 투옥이 됐고 그러니까 두 번의 이미 투옥 경험이 있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44살에, 1959년 44살에 죽었는데 병명이 마약 중독이에요. 치료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다섯 번의 생전에 투옥을 경험을 하고 세 번의 결혼과 세 번의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들어도 인생이 굉장히 험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 빌리 홀리데이가 14살에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매춘 행위도 이제 안 돼서 나이트클럽을 우연히 갔다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해요. 그것에 이제 노래를 잘 부르는 거에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어가지고 18살 때부터 유명해졌는데요.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미국 이 사회가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겪은 가수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굉장히 슬프고 애잔하게 배경이 깔려요. 그래서 영화에서 정말 이 둘의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아주 행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해줍니다. 여기 이 장면이에요. 바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요. 얼마나 로맨틱해요. 용감하죠. 말도 잘하죠. 마음도 움직여주죠. 완전히 완전히 여자애가 마음을 확 줘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해졌어요. 이 둘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을 해요. 서로가 없으면 못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엘리가 이 노아와 아버지에게 놀러와요. 이 장면인데요. 어떤 그림을 하나 들고 와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오는데 이 배경에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 앞에서 노아가 시를 읽어요. 시를 읽으면서 쭉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엘리가 놀러오니까 아버지가 흔쾌히 받아주고 그런데 이 배경이 되게 평화스러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평화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엘리에게 농담도 잘해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 휘트먼의 시를 이때 읽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노아가 어렸을 때 말더듬이 심했기 때문에 시를 읽겠다. 큰 소리로 그렇게 해서 말더듬을 고쳤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아이가 일단 뭔가 부족해 보이면 뭔가 혼내고 싶고 이렇게 좀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방법이 시를 읽게 한 거예요. 그걸 참으면서 굉장히 시를 맨 처음에 읽을 때 얼마나 듣기가 괴로웠을 거예요. 더듬으니까. 그런데 그걸 참고 결국은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베풀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했다는 거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밤늦게까지 있었어요. 새벽까지. 서로 너무 좋아하니까 새벽까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의 가족들 집안 전체가 잘 살잖아요. 가난한 시골 청년이에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죠. 싫어하죠. 어떤 부모가 내 딸 귀하게 키운 정말 정말 부잣집 딸내미 가난한 정말 이 농촌 총각한테 시집 보내고 싶고 사귀게 두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임신하면 어쩌나. 상처받으면 어쩌나. 부모의 걱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 노아의 부모와 반대로 엘리의 가족은 굉장히 좀 철저해요. 그래서 엘리한테 당장 헤어져라라고. 그런데 이제 이 배경이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엘리하고 노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하고 노아가 집에 왔어요. 엘리의 가족 집에 와가지고 노아는 바깥에서 있고 엘리에게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상처를 받아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 엄마가 노아는 쓰레기다 그래요. 너 쓰레기랑 사귀지 마라라는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애는 나는 노아를 사랑해 엄마. 그러니까 너는 아직 17살밖에 안 된 그런 아이인데 너가 사랑을 어떻게 아냐 라고 하니까 이 엘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를 본 거잖아 이때까지 엄마가 사랑을 모른다라고 해요. 엄마는 내가 노아를 보는 눈빛으로 아빠를 안 본다. 내가 노아에게 터치하고 만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빠에게 안 한다. 엄마가 사랑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잠깐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 의하면 노아는 노아는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고 그래서 정말 엘리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뉴욕으로 대학도 가려고 하고 모든 그런 정말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노아는 여기 표현이 너무 재밌죠. 서로 맞부딪힐 동전 두 푼조차 없다. 거의 한국 그런 얘기 있잖아. 한 푼도 없어. 여기는 맞부딪힐 부딪히려면 동전이 있어야 되는데 동전이 두 푼조차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단락이 됐고 이 그림은 뭐냐면요. 윈저저택이라고 바로 그 경찰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노아와 엘리를 데려오기 전에 이 친구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이 끝까지 가는 건데요. 노아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나는 이 주택을 살 거야. 이게 이제 폐허거든요. 좀 비싼 주택인가봐요. 나는 돈 벌어서 이 주택을 살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럼 나는 하니까 넌 어떻게 하고 싶어. 흰색으로 해줘. 온 집을 흰색으로 해주고 초록 대문에 그리고 나는 그림 그리고 싶으니까 그림 그릴 때 보일 수 있는 노을진 그런 배경으로 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줘라고 합니다. 이렇게 윈저저택에서 약속을 해요. 하지만 이 둘의 사랑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노아의 대사가 일기를 읽어주면서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별똥별 같은 사랑으로 끝난다. 사랑은 잠깐 영원을 말하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찰나예요. 제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별똥별이 내려온다고 엄청 많이 별똥별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 해가 있었어요. 그 해 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별똥별을 봤는데 진짜 그 날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진짜 순식간에 휙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10대의 그 사랑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별똥별과 같은 그런 하지만 굉장히 눈부시죠. 잠깐의 찰나가 너무 눈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이튿날 바로 짐을 싸게 해요. 엄마가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잠깐 헤어졌거든요. 잠깐 싸우고 노아가 그 소리를 듣고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헤어져라고 했는데 결코 헤어졌어요. 막 헤어졌긴 했지만 그 다음날 엘리는 멀리 떠나고 다시 그 원래 살던 집으로 떠나고 노아는 그 사랑을 간직해요. 그래서 노아는 계속해서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편지를 써요. 365통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썼대요. 실제 그 실화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썼는데 이 영화에서는 영화니까요. 각색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쓰는 걸로 해서 365일을 이제 써요. 근데 엄마가 전달해 주질 않아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중간에 전쟁이 나서 노아가 입대를 하고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엘리는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대학 3학년 때 그러면서 일하다가 그 로니라는 청년을 만나요. 그래서 이 로니라는 청년이 반에서 또 엘리가 또 이쁘니까 반해가지고 청혼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여기 보세요. 노아의 집을 이제 드디어 구혜했어요. 제대를 하고 나와가지고 집도 구매하고 근데 이 집을 구매를 할 때 아버지가 되게 대단한 게 원래 있었던 집을 팔아요. 팔고 아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 돈과 대출받은 돈을 합하면 저 집을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대단한 게요. 엘리의 부모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고 이런 게 성공의 어떤 기준이고 자녀를 위해서 그랬다면 노아의 아버지는 달라요. 자녀의 행복 노아가 뭘 원했는지 노아가 어떻게 했을 때 행복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정말 평생에 이루려고 했던 그 소원 저 집을 구매하게끔 도와줍니다. 굉장히 멋있는 아버지 아닐까요? 정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다가 현실의 노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실의 노아가 돼서 노아가 이제 책을 읽어주잖아요. 책을 읽어주는데 노아가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매번 와서 저 치매 걸린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신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효과가 없을 텐데요. 어차피 치매는 퇴행성이기 때문에 읽어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뭐라고 하냐면 과학이 닿지 않는 곳에 기적이 있다. 당신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치매로 다 모든 걸 잃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거는 몸도 기억을 하고 마음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그런 사랑을 기억을 해낼 수 있다. 기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이에 그림에서처럼 할머니가 노아를 기다리면서 피아노를 쳐요. 근데 잠깐 멈췄어요. 조용했어요. 악보를 안 넘겨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는 손가락이 기억을 해서 피아노를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아와 할머니가 읽어주고 있어요. 책을 그런데 중간에 저렇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자녀들이 찾아와요. 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려고 찾아와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거는 할머니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를 자녀들이에요. 밝혀지지만 자녀들이 왔는데 보통은 왜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엄마 나 못 알아봐 계속 이렇게 쪼르는데 이 영화에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처음 본 것처럼 공손하게 본인 엄마지만 저는 암흑애입니다. 인사를 하고 아버지도 소개를 하고 굉장히 그 치매 환자를 존중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리워요. 우리 집으로 다시 와요. 아버지가 없는 집은 쓸쓸해요. 아버지 오세요. 엄마는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우리도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가 이 요양원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대사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얘들아 내 사랑이 저기 있는데 어떻게 떠나니 여기가 내 집이다. 내 엄마가 내 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에 있어서는 이 할머니 엘리가 전체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를 하는 이게 되게 멋진 대사거든요. 명대사로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다시 책을 읽어주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은 노아와 엘리가 지금 헤어졌잖아요. 잠깐 헤어졌잖아요. 7년 동안이에요. 그 기간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로니라는 청년이 굉장히 멋진 청년이에요. 보통 영화에서는 돈이 많으면 나쁜 남자 역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남자 완벽해요. 돈도 많죠. 매너 있죠. 똑똑하죠. 친절하죠. 거기다가 엘리를 너무 사랑해요. 완벽한 남자예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하려다가 뭘 발견을 하냐면은 지역 신문에 이제 이 엘리의 그 결혼이 이제 초대가 되면서 노아의 사진이 실려요. 노아의 그 저택과 노아 얼굴이 딱 실려요. 그러니까 7년 만에 그 노아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엘리는 머릿속에 노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노아를 찾아갑니다. 저택으로 찾아가요. 얼마나 근데 이 전에 엘리를 봤었어요. 한 번 뭔가 신고할 것이 있어서 시내로 갔다가 엘리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봤었어요.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집을 열심히 지었죠. 사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그 지금 노아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엘리가 찾아왔지만 한편으로 너무 반가우면서 한편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아가 불꽃처럼 다시 7년 만에 노아의 삶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엘리를 또 잃으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싶어 노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사가 나옵니다.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시죠. 공감이. 그래서 노아가 엘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친구로 그럼 지내면 되냐 했더니 노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날 다음 날 나를 찾아올래. 갈 데가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오리인데 감독이 오리 500마리를 풀어놨대요. 삼결동 훈련을 시켰대요. 그런데 결국 훈련이 무용지물이 돼서 그냥 마음대로 뛰어서 이렇게 놀게 하고 물 위에 놀게 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노아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배경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 되게 로맨틱해요. 분위기를 살릴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를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그런 호숫가로 데리고 가고 또 오리에게 먹이를 주게 하고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요. 사랑 그런 멜로 영화에 빠지지 않는 게 비예요. 비.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땅으로 올라오면서 계속 마음속에 의문이 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7년 전에 갑자기 헤어졌는데 엘리는 편지를 못 받았어요. 편지를 하는지 조차 몰랐죠. 노아는 그대로 떠나버리고 소식도 알 수 없고 7년 만에 찾아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너 왜 나한테 아무 편지도 안 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 365통이나 썼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을 확인해요. 저 장면이 끌어안고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의 이런 어떤 멘트라든지 또 이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말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있죠. 사랑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재회를 하고 하루를 열심히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죠. 일단 여기까지 줄거리가 뭐냐면 사랑하는 엘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윈저 자택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화실을 마련한 것도 다 봐요. 과거 7년 전에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룬 엘리를 보고 아니 노아를 보고 엘리는 굉장히 감동을 받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사랑을 주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받았으니까 엘리를 만나도 그런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엘리의 부모는 성향이 좀 반대죠. 대조되죠. 그래서 자식을 위하는 방식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예요. 자식이 능동적으로 내 행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부모의 어떤 짜여진 틀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엘리의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루를 보내고 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엄마가 찾아와요. 엄마가 딱 찾아왔는데 엘리의 그 모습이 뭐냐면 이불 하나만 걸친 모습이에요. 들킨 거죠. 엄마한테 노아와 그런 사랑을 들킨 거예요. 엄마가 충고를 하죠.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예전 사랑을 보여주러 가요.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는 멀리 있는 남자를 보여주면서 저 남자가 내가 좋아했던 과거의 남자다. 그런데 내가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너도 선택 잘해. 너 가난한 남자를 택할 거야. 론같이 훌륭하고 그런 부자의 남자를 택할래. 네 인생이 앞으로 결정돼 있어. 라는 그런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줘요. 그동안 그래도 엄마가 착해요. 365통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편지를 엘리에게 줘요. 그래서 엘리가 받아들고 결심을 어느 정도 하고 갈등을 막 하겠죠. 진짜 다이아몬드 김중배냐 정말 이수일 사랑이야 택하는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와요. 노아에게 와서 본인의 그런 솔직한 얘기를 막 하려고 그래요. 내가 사실은 갈등이 되고 이거는 약속이고 로나고의 그런 약혼 약속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노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엘리가 하는 말이 이게 쉽지 않다. 나는 부모도 지금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도 걸려있고 다 여러 가지가 걸려있다라고 하니까 노아가 뼈 때리는 충고를 하나 하죠. 뭐라고 하냐면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남들 눈 남들 눈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걸 몇 번 물어봐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이 대사 있잖아요. 이거는 이 극 중에 라이온 고슬링인데요. 이 사람이 생각해낸 거래요. 감독이 코멘트를 준 게 아니래요. 라이온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아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이 라이온이 즉석에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히트죠. 정말 너가 원하는 걸 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화를 내고 또 엘리가 맞받아치고 둘이 또 치고 약간 좀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노아는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싸웠다. 우리 이렇게 만나면서부터 싸우고 사실 이들의 그 한창 사랑을 할 때 보면 엄청 뺨을 많이 때려요. 이 엘리가 엄청 잘 때려요. 맨날 싸우지만 또 많이 사랑해요. 여기 대사가 그래요. 우리는 맨날 싸운다.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기꺼이 너랑 함께 할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삶을 그려봐. 3, 40년 후에 또 내가 있던지 론의 얼굴이 그려지면 론을 선택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일 뭘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라라는 정말 그 굉장히 심사숙고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싸워도 사랑하니까 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연애 때는 사랑 많이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요. 근데 결혼해서 맨날 싸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기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영화 분위기가 이제 황혼에 접어든 황혼이 한참 넘어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잖아요. 이근우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나쁜 점의 기준이 패가 망신하는 일이 아니면 덮어줘라. 정말 아주아주 심각한 일이 아니면 좋은 점은 나누고 나쁜 점은 좀 덮어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대에서처럼 계속 싸우고 물론 사랑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살지만 계속 싸우면 뭐가 생기냐면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상처가 생기면 어때요? 점점점 멀어져요. 예 그래서 부부들이 각방도 쓰기도 하고 서로 또 모르는 척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기 전에 여기 이근우 선생님 말처럼 덮어주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요. 아우 나 이해가 안 돼. 이 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우 나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아우 나 우리 내 남편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와이프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노희경 작가 드라마에 보면 이 대사가 나와요. 감각을 곤두 세우래요. 모든 몸 안에 감각을 곤두 세우고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도 돼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이근우 선생님 말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폐가 망치나는 지름길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해와 사랑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그려질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자 그러면은 왜 가불관계라고 하잖아요. 부부도.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은 더 약해지고 여자들이 더 힘이 세지고. 그래서 어떤 가불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안 된대요. 자 혁신을 해야 된대요. 지금까지 가불이라면 그거를 좀 덮어두고 동시에 추구하는 사랑. 행복. 서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랜 생활. 따뜻한 사랑을 유지하려면은 동시에 서로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같이 가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아 엘리가 그렇게 싸웠잖아요. 싸워가면서 엘리가 편지를 읽어요. 그 365통 중에 하나를 딱 뽑아서 읽어요. 근데 이 그때 당시 썼을 때 노아의 나이가 어리잖아요. 20이 안 되는 그 나이인데 이런 말을 해요. 나무 밑에서 서로에게 인생을 배우고 사랑하며 성숙해갔던 그 여름을 못 잊을 거야. 굉장히 시적이죠. 히트머네시를 많이 읽어서 그런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가 있어요. 또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일깨우고 많이 소망하게 하고 가슴에는 열정을 마음엔 평화를 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정과 평화를 내가 얻었으니 난 너한테 그걸 다시 주고 싶어. 이런 편지를 읽어요. 이런 편지를 읽는데 어떤 여자가 안 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영화 보면은 말과 행동과 용감함과 이걸로 다 사랑을 쟁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히트머네시가 나오는데요. 이걸 쭉 읽어주니까 현실에서 엘리 할머니가 너무 슬퍼요라는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대사에 바로 뒤이어 하는 말이 슬퍼하지 말라고. 영원히 잃거나 영원히 잃지 않는 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슬픔이 있지만 슬픔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트머네시가 상실되지 않거나 상실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서 희미하고 오래되고 차가운 타다 남은 깐부기 불은 다시금 살아날지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슬픔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영원히 우리가 슬픔이 지속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미칠 것 같이 힘들겠어요. 하지만 슬픔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요. 상실돼요. 그리고 사랑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이 잃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 표현에 의한 것처럼 타다 남은 깐부기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사랑 같아도 다시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황혼의 그런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우리 부부끼리 소원해줬다면 그 타다 남은 불씨가 있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추억이라든지 같이 곱씹으면서 엘리에게 편지를 계속 읽어주잖아요. 노아가 일기를 읽어주는 것처럼 옛날 추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그 타다 남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함께 춤을 추는데요. 기억이 살짝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 치매 환자들이 기억이 깜깜하게 다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순간에 한 5분 생각나기도 하고 10분 생각나기도 해요. 그 잠깐을 위해서 노아 할아버지는 계속 읽어준 거예요. 일기를. 그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기억이 잠깐 돌아와서 함께 춤을 춰요. 이때 나오는 음악이 역시 과거 노래, 비올리데이 음악이 아니라 다른 좀 더 밝은 음악으로 흐르는데요. 똑같은 제목의 음악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할머니가 갑자기 춤을 추다가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요. 그래서 할머니는 또 이제 다시 아파져요. 치매가 걸리고 그러니까 아마 중증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을 다시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이제 장면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침대에 실려와요. 심장마비가 지병이 있었어요. 심장마비로 잠깐 또 의식을 잃고 실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어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따로 격리돼 있잖아요. 할머니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나 들켜요. 몰래 보러 가려고 하는데 들켜요. 그런데 간호사가 참 센스 있는 게 보게 해줘요. 어떻게 보게 해주냐면은 말로는 보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커피 마시러 밑으로 갈 거야. 한동안 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딴짓하면 안 돼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보러 가요. 할머니를 보러 가는데 되게 감동적이게 할머니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사랑을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은 신체적으로는 많이 나이가 들고 생물학적으로는 늙어가는 과정이고 정말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지만 이 할아버지는 그 추억 속의 노아거든요. 우리 마음은 거의 20대를 이제 유지하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함께 데려가 줄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함께 같이 그래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다시 만나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그래서 실화의 주인공인데요. 이게 이제 영화가 끝나면서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영화를 시작할 때 새가 엘리와 그 남자 노 젓는 사람이 새와 함께 엘리한테 향하는 장면이 나왔죠.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새만이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이 두 부부의 죽음과 함께 그 새는 약간 영혼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가면서 그렇게 영화가 마지막이 돼요. 이제까지 이제 노트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실화예요. 저 그림에서처럼 저렇게 빼곡하게 일기를 썼고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썼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이루어졌고 끝까지 아내를 케어하는 실제 주인공 포터와 필리스라는 필리스라는 아내의 그림입니다. 여기 이어짐이라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보면 봄의 법칙처럼 다시 영원히 슬프거나 영원히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 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은 좀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제까지 노트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배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영화지만 정말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을 하는지 치매 환자가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노아의 가족과 엘리의 가족이 대비적인 그런 사랑도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처음에 장면에서처럼 끝까지 그 사랑을 위해서 나는 성공을 했다. 그 자부한 것처럼 할머니에 대한 끝까지 부인에 대한 그런 한격 같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시에서처럼 모든 슬픔과 모든 사랑은 사라지거나 또 영원히 사라지거나 또 영원히 잊지도 않는다는 거 보시면서 황혼에 접어드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 사랑을 하시고 영화와 함께 추억을 곧 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들어주신 분 감사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